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소름끼치고 좀 섬찟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목 행복한 시누이가 너무나 밉던 와중에 갑자기 저희 시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뭐 이제 얘 인생도 박살날 테니까 드디어 제 속이 풀리고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제 시누이에 대한 열등감으로 너무 힘듭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저는 저희 시누이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일단 저희 아빠라는 웬수는 가정폭력범이었고 술을 진짜 죽도록 쳐마시더니 결국 강경화에 걸렸는데요. 돈이 아예 없어가지고 제대로 치료 한번 못 받아보고 갤갤거리다가 제가 아직 중학생일 때 죽어버렸습니다. 뭐 그때도 지금도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지 않았나 이런 저주하는 마음밖에 안 생깁니다. 오죽하면 저희 남편한테도 이런 거 다 털어놓지 못했거든요. 그야말로 개미친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나 부러워했던 저랑은 달리 평범하지만 가정이 되게 화목하고 거기다 성품까지 좋은 부모님을 닮은 이 남자 저는 너무 좋았고 당연히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결혼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저희 남편과 시댁의 그런 장점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도 예상 못했어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그지같은 시자들이 없어요. 진짜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꼭 자랑처럼 보일텐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참고로 저희 시누이는 자기 오빠죠. 저희 남편이랑 거의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사람이 뭐랄까 진짜 러블리해요. 사랑스럽다고 하죠. 첫인사에 있을 때 화목한 가정에 1차로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시누이를 보면서 정말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2차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학생일 때 장학금도 못 받고 공부도 못하고 알바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늘 겉으로 우리 가정에 우한이 있다는 걸 티를 팍팍 내고 살았고 왜 나는 이딴 그지같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내 인생 황금 시기에 알바 따위를 해야 하는 걸까 나는 왜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하는 불평만 오지게 해댔죠. 그런데 시누이를 보니까요. 나름 이름이 있는 인서울대학 다니면서 학기 전체 장학금을 몇 번이나 받아 먹었고 근데 공부만 한 것도 아니야. 과외 알바도 하고 카페 알바까지 몇 탕을 띄었음에도 정말 그래요. 힘든 거 없이 늘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구김살도 없어서 인간관계 엄청 넓고 깊죠. 오랜 절친들이랑 매일매일 연락하는 게 보이는데 대학생 때부터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친구가 없었던 저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인간이 비참해질 정도로 말이죠. 여하튼 그냥 저하고 거의 모든 게 비교돼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걸 정말 크게 느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지병에 있었는데 얼마 전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왜 돌아가셨는지는 혹시 누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밝히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멘붕이 찾아왔죠. 아버님 퇴직이 코앞이긴 했어도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신 거지만 지금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되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나쁜 생각이라는 거 제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그래! 이제 시누이도 나랑 비슷하게 됐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하고는 다르게 계속 씩씩하게 살면서 그도 모자라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자기 오빠랑 어머님이랑 또또또뭉치고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좋았던 사이가 더 강하게 돈독해지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사실 저도 놀랐던 게 이런 것들 보면서 있잖아. 머리로는 그래 잘 됐네. 오히려 더 잘 좋아 보이는구나. 마음이 놓여야 된다. 이런 걸 알지만 계속 저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배가 너무 아프고 또 옛날에 저하고 비교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정말 잠깐이지만 나처럼 힘들어지고 어두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나쁜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저한테 웃으면서 선물 주고 걱정해줄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 너무 힘들어요. 죽겠다고요.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저를 혼내셔도 좋으니까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 글 읽자마자 느낀 게 이래서 사람은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집안을 봐야 하는 거구나 싶더라. 이런 사람 가까운 지인으로 있는 것도 소름끼칠 것 같은데 내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세원이라니 어우 그 시댁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댓글 가정교육을 아무리 개 역같이 받아도 다들 저렇게 음흉하게 살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천성이 약한 거죠. 2번 쓴이 너무 무서워요. 이 글 그냥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나 아니면 시댁 쪽 사람이 혹시나 이 글을 보게 되고 쓴이의 이런 속마음을 알게 되면 바로 이혼당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누이가 괜찮겠냐고요. 갑자기 아빠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나를 걱정하지 않게 애써 더 힘내고 노력하는 거라는 거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우 결혼이라는 게 참 뭐랄까 만약에 내 형제가 쓴이 너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 어우 상상만 해도 소름끼쳐요. 3번 이래서 그 가정까지 보고 결혼을 시키는 게 맞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지 같은 니네 가정 말이죠. 4번 봐봐 그 옛날 어른들 말이 다 맞다니까 이러니까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의 집안까지 다 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이런 사악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아작나는 거예요. 내 장담하는데 이 여자는 나중에 지 딸도 질투할 여자예요. 5번 헐 이거는 단순한 열등감 같은 게 아니고 사이코패스 그 자체 같은데요. 쓴이는요. 결혼을 할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았어야 해요. 이러니까 결혼할 때 집안을 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나한테 좋은 일 있겠어요? 6번 아니 그럼 콩가루 집안 남자랑 결혼하지 그랬어. 그렇다면 지금쯤 너 자존감 뿜뿜했을 거 아니냐고. 끌 끌 끌 끌 끌 끌 끌. 7번 야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친다. 유전자가 그런 건지 가정환경 문제인지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 시댁 식구들은 무슨 죄로 너랑 가족으로 엮이게 된 걸까? 아무리 힘든 환경에도 열심히 좋아지르고 노력하는 거 이게 정상이라면 쓴이 너 같은 사람은 뭐랄까? 다른 사람들까지 네가 있는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왜? 본인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마음이 바닥이라서 절대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잘 아니까? 그러니까 어쩌겠어? 악착같이 남들도 네가 있는 그 밑에까지 끌어내릴 수밖에. 물귀신처럼 8번 글 초반에는 그냥 아이고 안쓰럽네 이러면서 봤는데 어우 점점 소름 끼친다. 아니 시아버지가 죽었는데 이런 미친 생각을 한다는 게 그냥 너는 태생이 악한 것 같아. 사악한 거 이거는 사이코패스처럼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사업해도 못 고친다 이거죠. 9번 미친 시아버지 죽었다고 이제 저년도 나처럼 불행하겠지 이딴 생각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 사람이세요? 10번 부탁인데 부디 절대로 딸은 낳지 마세요. 아니 아이 자체를 낳지 마라. 이거 지 새끼까지 질투할 여자야. 진짜 어우 너 뭐냐? 추가 댓글로 많은 조언 달아주신 것 전부 다 읽어봤어요. 솔직히 뼈아픈 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게 다 맞는 말이고 반박을 못하겠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지같은 제 마음 신우이한테 티내진 않았어요. 절대 모를거에요.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도 그게 잘 안되니까 뒤에서 혼자 알았던건데 이게 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제 마음을 남한테 털어놓지는 못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익명에 올려본거에요. 잘못된거고 미성숙하다는거 잘 알고 있구요. 그래서 내 스스로 변화를 하고 싶어 욕먹을 각오한거에요. 여하튼 조언들대로 용기내서 상담센터같은데 가서 상담받아보고 어쨌든 반드시 꼭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괜찮아요. 저희 남편은 제 그런 가정사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말을 안했어요. 왜? 너무 싫고 부끄러우니까 사실대로 바뀔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설사 이 글을 본다해도 그게 저라는거 절대 모를거라구요. 그러니 저희 남편을 포함해서 시댁식구들이 상처받는거 이런건 걱정 안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너의 이런 마음을 과연 시누이가 정말 모를거 같냐? 뭐? 절대 티를 안냈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아휴 사악한것도 모자라 멍청하기까지 너를 어쩌면 좋냐? 2번 뭐? 자기 가정사를 잘 모르니까 시댁도 모르고 당연히 상처를 안받을거라고? 야 무섭다 무서워. 제발 이 글이 널리 널리 퍼지고 박제가 되가지고 반드시 꼭 니네 시댁 사람들이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이혼 당해야지. 3번 야 추각을 마지막이 더 무섭다. 섬찟하다고 해야되나? 치료받을게요라는 말도 뭐랄까 그냥 하는 거짓말 같아. 4번 보통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집안이 힘들고 가난하면 그 주인공들 성격이 되게 좁고 씩씩한 그런 것들 많이 보이잖아. 하지만 현실과 실상은 바로 이런거지. 가난하다고? 그럼 거지같은 자기특심에 피해의식 열등감 덩어리가 될 확률이 오지게 높다 이거야. 여하튼 이런 집안의 남자랑 결혼한 것도 감지덕지 알판인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질투를 처하고 자빠졌네. 뭐? 넌 줄 모르니까 괜찮을 거라고? 니가 정말 미쳤구나. 5번 걱정하지 마세요. 저러는 거 아무도 모를 테니까. 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이코편 일기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6번 야 사람이 끝까지 음흉하고 음심하구나. 음침하구나. 그래 역시 이게 맞는 거지. 지금 반성한다는 것도 그래. 100% 거짓말이다 이거. 7번 아니 추각을 뭐야. 이거 사기결혼 아닌가. 달달달달달달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성선설. 그 다음에 성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때가 묻고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다. 아니다. 태어날 때 악했는데 삶에서 교화가 되는 거다.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반되는 주장이 있죠. 저는 솔직히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환경에 따라 착하게 태어났지만 좀 못되게 될 수도 있고 또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원래 좀 못되게 태어났는데 좀 착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보긴 봅니다만 조금씩은.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천성이 있다는 거지. 타고난 천성. 아무리 집안이 거지같고 시공창이라도 천성을 착하게 태어나면 그냥 그 착한 게 가는 거예요. 약간 더러워질 수는 있겠지. 그 천성이 가는 거야. 반대로 아무리 부모들이 착하고 교육을 잘해도 타고난 천성이 약하면 그냥 악한 쪽으로 가는 거야. 조금 나아지겠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타고난 천성은 솔직히 못 바꾼다고 봅니다. 악하다. 선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슨이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가정환경은 그 이후의 문제고.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